우리가 보통 스탠다드 팝이라고 하면 노래를 막상 들으면 아는 노래거나 많이 들어본 멜로디인데 이 노래 원곡이 누가 불렀지? 하고 물으면 잘 기억이 안 나는, 모르겠는 이런 곡을 우리가 스탠다드 팝이라고 하고 재즈도 마찬가지죠. 막상 음악을 들어보면 아는 곡이거나 많이 들어본 곡인데 원곡이 누구 건지 아니면 누가 작곡했거나 연주했는지를 잘 모르겠는 곡을 우리가 스탠다드 재즈라고 합니다. 워낙 많이 불러서 진짜 누가 원곡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노래 많죠. 지금 들으실 곡이 바로 그런 곡입니다. 스탠다드 팝이고요. 작곡은 어빙벌린이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했습니다. 정말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죠. 프랭크 시나트라도 불렀고요. 도리스데이도 불렀고요. 쟈니 하트만과 존 콜트레인이 함께한 버전도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따뜻하고 낭만적인 연주와 노래를 들려주는 닐스 랜드그렌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데이 세이 이스 원더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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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